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심리적인 변화 중에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하죠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라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가 바로 불안감이 자주 생긴다면 이런 음식은 꼭 피하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자기도 하고 여러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심해지면 그렇죠 공황자계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죠 그런데 불안감이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음식을 피해 보는 것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불안감을 일으키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 바로 카페인입니다 커피죠 사실 카페인이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는 커피,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작용 때문에 당연히 심계항진이 옵니다 맥박이 빨리 뛰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좀 이렇게 혈압도 조금 오를 수 있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형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불안할 때랑 비슷한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몸에서 기억하고 있던 불안감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을 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술 사실 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불안할 때 술 먹으면 담력도 세지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술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구요 물론 잠깐 담력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점점 술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울감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의 특징 중에 우울감을 많이 느낀 분도 많구요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과 불안감 우울감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싫다 그렇다면 술을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술을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점점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정제된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식품들입니다 어 좀 약간 의아하시죠 우리가 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당 떨어진다 그러면 단 걸 딱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할 것 같죠 사실은 하지만 정제된 설탕이나 이런 정제된 그 밀가루를 만든 음식이라든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고 그럼 이제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나오면요 혈당이 쭉 떨어지는데 혈당이 쭉 떨어지면 저혈당이 생기죠 사실 저혈당을 막아주기 위해서 막아주기 위해서 나오는 또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콜티솔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런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나오면 또 가슴이 둥둥둥둥 뛰거나 긴장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저혈당에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런 불안감이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과 아주 일맥상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사실 평상시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건강한 탄수화물 있잖아요 이런거 있죠 현미밥 이라든가 또는 뭐 밀가루도 통곡으로 통밀로 만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하기 때문에 저혈당에 빠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불안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첫번째 바로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죠 두번째 바로 술 술도 물론 적절하게 드셔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좀 불안감이 있고 술이 깰 때 불안감이 있고 기분이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끊어 보셔야 되구요 세번째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그때 또 긴장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음식을 조절해서 불안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불안감이 있으면 여러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심호흡을 하거나 불안감 없애는 방법들 긴장 푸는 방법들 제가 사실은 다른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한번 과거에 올려드렸던가 보시면 정말 도움 되실 것 같구요 사실 그래도 도움이 안된다면 저는 꼭 그런 분들께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받는 것은 크게 뭐 그게 무슨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받고 있구요 그걸 통해서 또 건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에서 또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 더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제가 더 이런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